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한 가지는? 이제부터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지. 와 이거 진짜 스피드가 안 나오는데? 형 설마 그거? 형 스피드 퀴즈! 5, 4, 3, 2, 1 오늘 러비티 생각했어. 그거 모두한테 말하지 않았어요? 자신 있는 나만의 개인기는? 5, 4, 3, 2, 1 눈물 흘리기? 눈물 흘리기.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? 바로 네이버 앤 팝! 예! 열심히 노력해 치명적인 투자. 맨날 하는 거다 맨날 하는 거다.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. 입술 깨물어. 오늘의 TMI? 저 오늘 양말 안 신고 왔어요. 어? 어? 세상에. 빵! 우! 우! 그래. 내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저는 코! 에이! 오케이 눈! 에이! 오케이 입! 에이! 우! 우! 바퀴벌레가 되어 응원 온다면? 어? 열심히 응원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맏형이 된다면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? 잘하고 있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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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